확인해야 돼 저쪽 가해서 기다려가는가. 와 나 잘하는 게 없어요 남성아. 저 안에 가만히 있어 이거 떨어질까봐 그럼 나. 자꺼지 마. 그다다 어찌 붙이는. 뭐 교육받았겠지 뭐. 그냥 사가지고 오지는 않았겠지. 그냥 사가지고. 그냥 사가지고 와서 아이고야 오늘 밤새 해도 설치 다 했다. 붙었어. 그거 놔놓고 내려오게. 왜요. 내려와 내려와. 아니 내려오 참 내 말 안 듣네. 뭐야 저 저 저 저 하나 더 붙이고 내려오는 거 하는 거 아니야. 꼭 일을 받으세요.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맨날 혼나줘. 주까지 안 하면 딱 놔. 그거 그거 다른 한찜에 아들이나 한 이 남친 놔야 되겠지. 이거 꼬치 달아야지 꼬치. 그렇게 해 그러니까. 꼬치. 아들 열릴 거 한번 할라고. 아들은 아무리 그래도 서울 같은데 방학한 어디를 해도 돈이 작나. 그러니까 아들 놓으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. 이 딸 낳는 게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대.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네. 여기 여기까지. 됐네 저 이끼를. 됐다 고마. 그래 나가 따라 고마. 잘 됐다. 오케이. 어머니가 진짜. 꽂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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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네. 아 이쁘다. 집 좋지도 않데도 떡볶이 집 만드나. 집 좋지도 않데도 떡볶이 집 만드나. 너무 현란하게 떡볶이 집 만드나. 요즘 이 노래 좋아요. 그런데 어머니는 늘 반대로 만들어. 여기서 또 볼록을 했나. 얘는 소나무에다 걸어야 되겠고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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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아들이면 귀여울텐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이야 멋있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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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. 진짜.